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우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킬리의 아리아 컴프 드라이브 페달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킬리의 이펙터들을 계속해서 다뤄보면서 처음에는 단독적으로 출시된 중간에는 시그니처 모델들을 보여드렸고 다크사이드라든지 아니면 DDR이라든지 이렇게 혼합된 이펙터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만나볼 페달은 컴프레서와 드라이브가 결합된 독특한 이펙터입니다 투명한 부스트 톤에서부터 헤비한 세츄레이션 드라이브 톤 싱글이나 험버 커피업에 걸맞는 모드를 선택하고 블렌드와 톤 컨트롤을 탑재한 컴프레서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아리아 컴프레서 드라이브 페달은 컴프레서와 드라이브가 결합된 듀얼 이펙터입니다 범용성이 높은 오버드라이브와 킬리의 역작 컴프레서 플러스를 조합하여 다양한 톤메이킹을 완성하는 페달입니다 체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와 TRS 인서트를 채용하여 컴프와 드라이브 사이에 다른 이펙터들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DDR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변경 스위치 이펙터의 순서를 선택합니다 오른쪽은 컴프에서 드라이브로 왼쪽은 드라이브에서 컴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레벨 오버드라이브와 컴프레서 채널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개인량을 조절하고요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로우 하위 모드 스위치 로우 게임과 하위 게임 모드를 선택합니다 서스테인 컴프레서의 압축 비율을 조절합니다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컴프레서 톤 압축되면서 손실되는 고음 영역을 보정합니다 일단은 클리스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컴프 채널도 들어보고 드라이브 채널도 한번 들어보고 혼합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딱 예상이 갑니다 이거는 킬리에서 굉장히 팝 뮤지션을 위해서 만든 페달이라고 생각하고 컴프랑 드라이브를 묶었다는 것은 세트로 가져가서 컴프레서 킬리 컴프레서 워낙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팝적 사운드에 정말 최적화된 페달이 아닐까라고 지금 예상을 미리 해보는데 드라이브 톤이 어떨지는 봐야겠죠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먼저 들어볼까요? 로우 게임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거 약간 뭐지? 아니 또 드라이브 톤 되게 빈치지 않게 잡을텐데요 그렇죠? 로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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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거 특이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개인을 하이게인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렇죠 그렇다 그렇죠 음 음 음 음 아 5 으 으 으 으 저도 이 은총씨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은총씨가 굉장히 팝적인 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셔도 되고 로우게인 모드에서 사운드를 들었을 때 어? 이건 약간 예상이 빗나갔다. 근데 이제 하이게인으로 전환을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이게인이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중중거리는 하이게인은 아닐 것이다. 딱 꺾는 순간에 바로 그 팝적인 사운드가 사운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하이게인 모드와 컴프를 묶어서 사용을 하되 따로 빈티지한 사운드를 원할 때는 로우게인 모드를 사용을 해라 라고 해서 설계가 된 페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컴프 채널을 먼저 따로 들어볼게요. 볼륨을 좀 높일게요. 오케이. 지금 걸린 게 좀 세니까 줄일게요. 좋습니다. 선스테드 노브를 좀 돌려볼게요. 네. 이거. 그냥 기분 좋은 컴프 소리. 과하게 걸어도 예쁜 소리. 그래서 은총 씨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팝스러운 사운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다가 하이를 조금만 더 주고요. 드라이브를 깎은 상태에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привет. 그러면 remembering 제가 좀 저렴한 사운드 1,2,2,3,4,4,4,3,4,5,5,5,6,5,4,5,5,6,4,6,6,6,6,6,7,6,6,6,5.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습니다 자 이펙터 체인 순서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특이하게 하죠 드라이브 뒷단에 쓰니까 근데 요것도 그 맛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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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내가 컴프도 사야되고 드라이브도 쓰는 쓰는 뮤션이면 이거 사라 이거에요 그냥 이거고 물론 체인 순서를 앞뒤로 또 바꿀 수도 있고 중간에 넣을 수도 있어서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뭐 굳이 뭐 되게 특이하게 세팅하고 보다가 처음... 제일 앞단! 네 그 세팅 있잖아요 제일 앞단에 두고 컴프 먼저 네 그래서 그 드라이브 한번 잠깐 꺼주세요 네 BOX ul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런 깔끔한 연주 하라고 만들어진 페달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호불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킬리의 멋진 컴프 사운드와 그리고 지금 드라이브 톤도 엄청 팝적이고 쏘지도 않고 지금 그 선 어디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팝 세션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이가 너무 쨍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그 로우가 뭉개지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 어떠한 그 말 그대로 그 백그라운드 사운드 위주이기 때문에 기타가 어떠한 지점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페달도 우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이펙터 타임즈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기어 타임즈도 마찬가지고 기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기타에 초점을 맞춰서 톤을 맞추지만 팝 세션에서는 이제 어쨌든 가수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멜로우하게 잡고 드라이브 서스테인도 훨씬 더 적게 잡아요. 그리고 디소션 사운드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보통 이제 어 뭐 발라드다고 하면은 절대로 디소션을 거의 발자 뭐 경우에 따라 뭐 알려져서 뭐 김경호님이 나오셨다 그러면 밟아야죠. 그렇죠. 디소션 밟는 순간 90년대 락발라드로 가는 거죠. 락발라드다 하면 밟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그냥 어 뭐 드라마 OSC가 이런 정도에서는 사실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안에서 끝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정리정돈을 앞뒤로 이렇게 잘해주는 페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팝 세션을 공부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가서 제가 오늘 시연에서 굳이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또 존메이어 톤 좋아하시는 분이면 또 충분하게 잘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아이디어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입니다. 은총씨 먼저 아리아 컴프레서 드라이브에 대한 한 유평 주신다면 네. 아리아는 팝이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냥 팝 사운드 좋아하시고 팝 음악에 관심이 많고 내가 이쪽 음악을 열심히 하고 싶은 뮤지션들은 물론 자신들이 좋아하는 페달들이 있겠지만 이거 하나 사시면은 그냥 딱히 문제될 것도 없고 어디 가서 톤 좋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유평 이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뭘 이렇게 많이 싸주셨어요. 컴프레서로 샀는데 양질의 드라이브가 따라온 느낌입니다. 은총씨 말대로 세트 구성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단독적인 드라이브 사운드로도 충분하고 컴프레서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돈값하는 이펙트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8.8 8.8 마지막에 저희가 또 점수를 맞췄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킬리의 긴 여정을 또 한 번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제품이 남아있어요. 킬리에 저희가 다루지 못한 제품들이 남아있습니다. 시간 될 때 꼭 챙겨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로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